안녕하세요 분홍빛다육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온라인 매장을 마련을 하고 준비하느라고 엄청 바쁜 시간을 보냈답니다 여기 입구에는 이렇게 벽지에 분홍빛다육이라고 제가 많은 분들하고 주말에 영상을 올린다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아마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절 밑에는 배송 문제가 굉장히 파손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명절을 보내고 나서 2, 3일 후에 발송을 하는 영상은 아직 며칠 있다가 다시 올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구정특가로 해서 단품을 올려드릴까 한답니다 이 화분은 단화에서 나온 화분인데 이렇게 굉장히 그림도 예쁘고 화분이 단단하게 생긴 아주 고부스러운 화분이거든요 이렇게 굽도 이렇게 생기고 배수구멍도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생긴 화분이랍니다 이거는 크기는 작은 거는 이거는 9.5 곱하기 9 나온답니다 9.5 곱하기 9 종이컵을 넣었을 때는 이 정도 되는 사이즈랍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크기 5개 하고요 그리고 이 크기는 이거는 이제 롱분이거든요 깊이가 있는 12 곱하기 16 나온답니다 높이는 16이고 이렇게 위에 지름은 12 나온답니다 이렇게 색깔은 모두 이렇게 제가 조화롭게 하나씩 이렇게 골고루 넣어 놨거든요 이렇게 연분홍색이고 이것도 위에는 연분홍색이고 이렇게 5개 작은 사이즈 5개 하고 큰 사이즈 1개 하고 모두 7만 5천원인데 오늘 7만원에 드리려고 한답니다 여기는 1번이랍니다 여기는 2번이랍니다 이렇게 그림을 하나씩 볼게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그림이 하나하나 보면 다 이렇게 예쁘거든요 이거는 위에가 짙은 초록이랍니다 녹색, 녹색빛이 나네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연핑크색 색깔은 제가 구성을 모두 색깔을 좀 조화롭게 이렇게 다 맞춰 놨거든요 이하 분도 똑같이 작은 사이즈는 5개, 큰 사이즈는 1개 똑같답니다 가격은 동일하게 다, 가격은 다 똑같답니다 7만원 2번이랍니다 여기는 3번이랍니다 이렇게 하나씩 상세히 볼게요 이거는 짙은 녹색빛이 나죠 위에가 이거는 그림이 이렇게 핑크빛이랍니다 이거는 이렇게 파란색이고 그림들도 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그림이 하나하나 아주 정교하게 그림들이 아주 이렇게 예쁘답니다 화분도 단단할 뿐더러 이 화분은 굉장히 이렇게 섬세하게 그림을 잘 그려 놓으셨거든요 아주 예쁘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기는 3번이랍니다 여기는 이제 4번이랍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림이 굉장히 하나하나마다 다 이렇게 특색이 있고 다 예쁘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큰 화분은 이렇게 위에가 이거는 짙은 녹색빛이 나는 그런 화분이랍니다 전체적으로 모두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다섯 개, 한 개 여기는 4번이랍니다 여기는 5번이랍니다 5번 하나하나 상세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위에가 짙은 녹색이랍니다 큰 장미 그림이 하나 있네요 이렇게 그림이 굉장히 그림도 정교하게 잘 그렸을 뿐더러 화분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맛이 풍긴답니다 이렇게 위화분도 너무 예쁘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격은 동일하게 7만원의 무료배송 다 똑같답니다 이렇게 여기는 5번이랍니다 여기는 6번이랍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두 번째 화분이랍니다 이런 화분에는 참을 나란히 심어 놓으면 놓으면 굉장히 예쁘겠죠 사각이라서 빈 공간도 없이 나란히 놓을 수가 있답니다 이거는 큰 화분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6번이랍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6번 가격은 7만원 똑같답니다 여기 이 화분은 이제 7번이랍니다 7번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이렇게 세번째 세번째 하분 이렇게 이렇게 다섯번째 여기는 큰 화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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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기는 7번이랍니다 색깔은 제가 화분을 골고루 이렇게 구성을 맞춰서 한다고 했거든요 여기는 7번이랍니다 여기는 7번이랍니다 여기는 8번이랍니다 이제 마지막이랍니다 8번이 마지막 1번에서 8번까지 8세트가 있답니다 이렇게 이런 기회에 또 이런 화분을 마련해 놓으시면 아주 또 고급스럽고 멋스럽고 볼 때마다 또 행복한 그런 또 생각도 들겠죠 이렇게 다섯개 한개 구성은 그렇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기는 8번이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감을 하고요 예쁜 화분들을 제가 참 많이 이렇게 골고루 갖다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명절이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은 배송문제가 파손이 배송문제가 굉장히 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롱분도 많이 이렇게 있으니까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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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분 이 화분도 굉장히 인기가 많죠 이 화분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또 작은 사이즈도 이렇게 있답니다 큰 사이즈도 있고 여러 가지 예쁜 화분들이 많으니까 설 구정 아래 제가 영상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발송은 구정시고 한 3일 후에 발송을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영상을 올려드릴까 합니다 예쁜 화분들이 골고루 이렇게 많이 있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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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